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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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아멘 찬송가 151장 만앙의 양래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찬송가 15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수하서 2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요하를 따르지 않으려 함이니라 또는 그 위에 번제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요하는 친히 바라소서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요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요하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요하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요하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재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해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요하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요하를 거역하고 오늘 요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르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역사에 쓰임받는 기중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의 절반 지파입니다 이미 분배받은 땅이 이들은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하지만 열두 지파가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힘이 되어준 지파입니다 22장 3절 말씀에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량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몫을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힘이 되어준 지파 우리 하나기에도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끝까지 이 보금운동, 이 전도운동을 이어가야 시스템이 남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도 그 누군가가 끝까지 남아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으므로 우리의 후대들이 보금의 시스템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갈랩도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기 때에 자원한 인물이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과 업무가 있었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지속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에르미야가 예언한 그 포로 70년의 연수가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에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후대까지 축복된 유산을 남길 사람 끝까지 오랜 동안 그 책임을 완수할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으로 부른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후대를 위해 쌓은 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벤과 갓 그리고 무나스의 절반 지판은 책임을 다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돌아온 지역이 길라시란 지역인데 이들 지판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을 받았기에 혹시 훗날에 본인들이 받은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배척당할까 봐 머리를 썼습니다 실로에 있는 단과 똑같은 단을 이 길라하세 세운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남은 지파 아홉 지파하고 절반 지파가 어느 이들이 배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단은 하나만 쌓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대대로 요아의 복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 후손들이 채워야 될까 봐 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 설명합니다 이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고 정말 하나의 앞에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축복된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후대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후대를 위해서 한 주간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야 할 단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단입니다 어떤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멸망받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운동을 아는 참된 제자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놓쳤기에 현장에는 귀신운동,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제자를 놓쳤기에 현장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문제를 이해했다는 말이요 인간을 이해했다는 말이요 그 인간의 한계를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 속의 진정한 축복을 이해한 것이죠 전도는 나에게 있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 세계보고만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예약해도 생명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기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창세의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서 전부 멸망받는데 모든 사람이 왜 오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의 배경도 모르니까 그냥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이유를 모른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만으로 이들을 결박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말세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생명 가진 우리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면 답 주면 되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를 위한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고 구원 받는 자들 그 가운데 제자는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자 그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런저런 말들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듣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들을 후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가 보고 아, 이런저런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결단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직자분께서 똑같이 불신앙하고 세상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의 후대들도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교회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말을 후대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지친 사람들이 또 오해한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단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일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삶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예배만 드린다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따로 말씀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2%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 듣고 간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사탄은 기뻐할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삼화하는 그런 후대들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기도도 내식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못된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면 모든 것이 살아나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신다면 또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역사를 답습하게 되겠죠 그것만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전도운동 일으키는 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는 단 이 두 가지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집화하고 절반 집화가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그런 오해를 겪으면서도 단을 쌓으러 했던 그 마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뻔인 우리 인생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무엇에 드리는 것이 과연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장 축복을 남기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길라하세 단을 쌓는 마음 정말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까 그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마지막 시대를 놓고 어떤 단을 쌓을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현장의 전도운동 또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이 단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땅 24 약속 붙잡고 후대 24 치유 20자 237 성교 24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의 사회부로 오래 걸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인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노님과 교인의 직분자분들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또 미래를 본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237나라 차세대 담임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스템 교체되었습니다 정말 비대면의 대면화 전략으로 237시대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장자의 축복으로 전 성도님 다락방 회복되어서 일만 성도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렘에서 교사를 하나서미스쿨에서 교사와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화요 제자 훈련이 11월 29일 화요일에 제6회 세계중직자대회가 세계중직자대회가 12월 2일과 3일에 237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에 세계산업인대회가 12월 16일에서 17일 특별히 이 대회는 하나교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초청 캠프가 성탄절 오후 4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과 대회 또 캠프를 통해서 정말 후대를 위한 단위 사인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토록 교회는 즐거워가는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